안녕하세요. 글쓰는 이병길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여러분들 되게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거죠. 저는 초대를 받고 밖에 한강도 조금 보면서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좋은 계절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런저런 좋은 생각들도 쌓아갈 수 있는 시기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계절 감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역시 아쉬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시집을 내서 독자분들 만나는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여러분께는 지난 가을 벌써 1년이 됐군요. 1년 전에 나온 혼자가 혼자에게 라는 책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힘 그리고 또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혼자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단단할 수 있습니다. 정혜윤 PD, 이분은 CBS 라디오 PD이신데 글을 굉장히 잘 쓰시고 이분 또한 다독가이신 분인데 정혜윤 PD가 사생활의 천지에 대해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내가 아닌 것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와의 거리두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죠.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라.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아닌 내가 되어서 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거리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서 여행을 하면서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아요. 혼자 하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많은 무수한 케이스들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어떤 식으로든 잘 넘겨야 되고 물론 실수도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언어를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를 데리고 여기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정말 이 안 깨끗한 이 방에서 나 혼자 조금 공포에 떨면서 자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 내가 나를 지워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내가 나를 깨워주는 것. 그렇죠? 내가 나를 데리고 같이 먹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굉장히 차원이 달라져요. 나라는 사람을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카메라가 나를 비추듯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허둥지둥 뭔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내가 나를 분명히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혼자 산에 갈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너무 힘들지만 누군가랑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라는 것.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어떤 일화, 들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그 이야기들을 제가 또 다른 누군가한테 계속 들려주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 산이 괜찮아져요. 괜찮아집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병률이 이병률을 데리고 사는 것. 그렇죠? 이병률이 이병률을 응원하는 것. 이 또한 이 시대에 좀 잘 맞는 자기와의 거리 두기 방식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나가오카 겟메이라고 하는 시각 디자이너예요. 일본 사뽀로에 사시는 시각 디자이너신데 이분 저서 디자인하지 않은 디자이너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저지르는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무리한 짓은 많이 하는 편이 좋습니다. 뭔가 인생의 연륜 같은 것이 있다면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볼 때 몇 개의 선만 유난히 짙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그땐 그랬지라고 떠올리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무리한 짓을 했을 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리를 했을 때 그때 내 인생의 과거의 어떤 선이 유난히 짙어져 보이는 그런 순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됐었나봐. 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도드라지는, 짙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어라 고쳐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부르면 나는 청춘이라고 바꿔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청춘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나이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이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몇 살이 돼도 이 청춘의 시기는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청춘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무리한 짓을 할 때 이 청춘을 자기가 끌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나가도 아, 나 오늘 저녁, 내일 휴일이죠. 내일 휴일이고 오늘 저녁 6시부터 나는 청춘을 살아야 되겠군, 불건,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면 청춘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한 어떤 시기, 시기를 단 하나의 시기는 아닐 것 같아요. 몇몇 시기를 내가 어떤 진한 색으로 그 시기를 물들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디자이너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 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제가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삶을 장악하지 않으면, 내가 주도가 되지 않으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주도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어떤 식으로 하면 계속 기초공사 같은 것들, 시간을 잘 쓰는 방법 같은 것들, 그리고 나이가 흔들리는 내가 어떤 가치, 눈높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 수정해 놓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혼자가 혼자에게 책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라는 챕터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삶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길 위에서 누군가를 마주칠 것인가 기다리지 말고 누구를 마주칠 것인지를 정하고 내 인생길 위에 그 주인공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그 사람 앞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를 마주쳐야지 하고 계속 기다리면 누가 오나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는데 내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사람은 만나고 싶으니까 언젠가 만날 거야. 만나서 내가 그때 하고 싶은 말들을 잘 준비해서 잘 전달해야지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계속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TV에서 우연히 한두 번 호감을 느끼는 대상들이 있고 저분은 진짜 한번 만나 보고 싶다. 인간적으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많다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시대가 곧 지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는 시간 그런 인연들이 계속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악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것의 가치보다는 능동적인 것의 가치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개념 역시도 제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 중에 한 줄인데 제가 조그만 집 하나를 계속 이 내면에 가지고 살고 이 집을 계속 움직이면서 살고 있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면서 사는 여행자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이 집의 어떤 가운일 것도 같아요. 읽어드리면 얼마만큼 행복한가 얼마만큼 양적인 행복 수치적인 무엇을 어떤 덩치감 같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떠올릴 때 행복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고 하는 이런 연결고리들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이렇게 행복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크기의 덩치의 규모의 행복감보다는 무엇이 나하고 닿았을 때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푹 빠져 있을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인 무엇이 조금 떠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문장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메시지 중에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읽어드릴게요. 오늘 밤도 시간이 나에게 의미심장하게 말을 건다. 오늘 밤도 성장을 하겠느냐고. 아니면 그저 그냥 지나가겠냐고. 인생의 파도를 만든 사람은 나 자신이다. 보통의 사람은 남이 만든 파도에 몸을 실지만 특별한 사람은 내가 만든 파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운다. 라는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처럼 밤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그냥 굿바이 하면서 잠으로 굉장히 넘어가기 쉬운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인간의 일을 따지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어떤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정해놓고 밤에는 좀 어떤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오늘 밤을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약속 같은 것도 굉장히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 비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조금씩만 욕심내면 혼자 있는 시간의 부피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산책이라고 생각해요. 가도 걷는 곳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체력적으로 조금 투자를 해서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다면 이 단단해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어떤 시가 되고 나라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하면서 이 코로나 우울감 같은 것들 코로나가 만들어놓은 여러 문제들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저런 던져드린 메시지들이 이번 가을 이후를 지나는데 이런저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은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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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